자 일단 됐고 레벨 22 다 됐습니다 오우 진짜 멋있네요 네 자 가고있습니다 진짜 요즘 멤버로 가야돼 요즘 너무 잘했고 요즘 멤버가 딱 이거거든요 디코랑 페드로 이렇게 야 팀이 존나 멋있네 이렇게 써야돼 이렇게 야 근데 진짜 마이갱이 무지게 맞췄네요 어 약간 역습이 부족하니까 야 너 그럼 이거 내가 해야되잖아 형이 해야지 왜그러냐면 형이 해야지 아 여기서 또 눈 너무 눈썩이 형이네 전술을 그럼 하나 짜야돼요 343은 343 이걸 짤까요? 여기다 짤까요? 응 여기다 이제 344 자 저장하고 자 가보겠습니다 내가 실험을 했었지 그때 네 원찬이 이거 존나 잘 짜 야 근데 3백하면 안좋잖아 그니까 3백 역습이 약한.. 한게임 하자고요 콜콜 가겠습니다 혼다님 준비하세요 역습이 형 형 역습이 약하니까 응 압박하지 말고 최대한 밑에서 수비하시면 돼요 응 갑시다 갑시다 이렇게 매우 수비적 쓰면 돼요 오케이 자 일단 팀 좀 바꿔오고 자자자자자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근데 존나 멋있다 와 네 네 끝나데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갑시다 예 6대0으로 이깁니다 6대0으로 이긴다고요? 이걸 왜그러 자 팀 바꾸는게 뭐지? 아 여기구나 그니까 형 수비할 때 응 큐 누르지 말고 만약에 뺏기잖아요 어 그러면 형네 우리 팀 박스에서 막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무조건 그럼 무조건 안 먹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걸 주장을 정하고 가자 요즘 멤버로 하자 주장 자 주장은 케일 케일 아니지 케일이죠 형님 케일이야 케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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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좀 제발 좀 억지로 부리지 마라 자 일단 아자르 형 7쪽 안 보죠 아니 마티치가 주장이잖아 자 일단 프리킥 아자르 중거리 중거리는 이제 내가 봤을 때 어 요런 애들 그렇지 이거지 케일 맞아요? 어우 죄송합니다 야 야 야 야 근데 마티치가 주장완장 끼고 있었는데 그건 뭐야? 케일이 나간다고 좀 혼단이 왜 안 들어오세요 또? 아 나 이 치기하네 또 아니 혼단이 왜 그러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자 일단은 그럼 들어오는 동안 저희가 잠깐만 좀 보고 있겠습니다 님들 이 새끼 또 웃기려고 저런거 이 병신새끼 응 나가 웃기려고 그런게 아니야 노잼이었어 어? 뭐 웃겼어 새끼야 나가 제발 나 존나 열받게 하고 있네 형 칸테 스탯이 지려요 칸테 보세요 칸테 칸테 보세요 칸테 와! 황태까지 지려요 진짜 와! 진짜 막혈렐네 아잘하고 와 미쳤다 진짜 와! 근데 언제부터가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진짜 스탯이 아니니까 가짜 스탯 와! 이런게 진짜 스탯이야 이게 자자자 가보겠습니다 만족 좀 하지 말고 자자자 홍당에 개쳐바를게요 초코를 얼마나 좋은지 써봐야겠다 일단 주전 먼저 짜고 그 다음 써보면 되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가세요 그냥 바꾸지 마세요 절대 오케오케 와 근데 진짜 잘 짰다 창현아 너 없었으면 내가 봤을땐 이렇게 안 짜고 막 X같이 짰을 것 같아 왠지 진짜 좋아요 많이 짜고 나만 믿고 가라 이거 사 안 사 막 알아서 해 이러다가 진짜 이렇게 막 안 짜고 그지같이 짰을 것 같아 진짜로 막 이상한거 다 사고 지렸다 지렸다 근데 형 343도 진짜 좋아요 자 반말금 343 한번 써보겠습니다 홍당이 발랑 6가 언제 뛰었지 7가 갑시다 네 원창에 안 왔으면 스케줄 취소했을 것 같다고요? 그래요? 근데 나 패드가 없어 패드를 줬네 자 이게 343은 형 윙에 윙어가 두 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가 열려 아니 근데 혼돈 형 존나 못해 딱 봐도 봐봐 Calvin 진짜 실 teşekkür Birthday 이게 봐봐 밑에 윙 또 열리잖아 다 Saud race 너 키 바뀌었다 너 키보드할 수 있잖아 they 에 생각ба 내가 할게 내가 내가 할게 내가 내가 할게 내가 내가 할게 아샤! 너 왜그래? 아 골 안먹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 아 아우 안되있다 아이씨 요새 키보드 패드보다 염력이 대세죠? 아! 아! 발 밟으면 어떡해! 아! 발동! 아! 나갔다! 아아악! 발동 나갔어? 아악! 자 염력으로 조졌습니다 아아악! 자 염력으로 조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아 내가 형 조시면 안돼요? 응? 와 발톱 아아 어 내 발톱 아니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식으로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안되겠다 안되겠어 저번에 썼던거 그대로 조정입니다 제가 한 대 때 스틱 때려도 됩니까 여러분들? 제 발톱 지금 썩었어요 스틱을 밟아서 스틱을 안 씻잖아요 스틱을 밟으면 발렘 오셔요 여러분들 안 씻나봐요 머리도 안 감고 와 수비 진짜 좋아 이게 쿠르투아 와 와 3,4,3이 역습 안 나가는거 빼고 진짜 좋다니까 수비 숫자 봐 수비 숫자 아 자리 뒤로 빠지고 와 자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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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앞에 살짝 그렇지 자 꺾고 뒤쪽 꺾고 주면서 뒤로 빠지면서 자 빠지면서 빠지면서 사이드 사이드 빼야지 사이드 빼야지 죽어 들어 가 죽어 들어가 죽어 들어가 자 자 죽어 들어가 죽어 들어가 꺾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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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리 생각 진짜 좋다 아 근데 제가 키보드를 안써서 야 키보드 유저였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 근데? 아 키보드 저.. 혼다님이랑 맘만하냐 혼다님 개못해 진짜 잘하시는데?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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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보다 훨씬 잘하시는데? 뭔소리야 혼다님 나한테 개처바렸을 때 삐졌잖아 근데 혼다님 팀이 진짜 좋으시잖아요 형님 왜 비하하세요 실력을 혼다님 3명밖에 못하잖아 아니 히바우드가 패스를 할 때 패스를 했는데 아니 저번에 제가 강화했을 때 5 플러스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터졌어요 그래서 3가니까 그래서 안되고 뭐라고요? 설명 그만하라고요?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설명 또 오지게 할겁니다 또 오케이 와 아자르 장난아니야 와 와 아자르 개좋다 와 와 장난 아니에요 야 아자르 진짜 개좋다 와 야 퀴브가 세 달 만에 안 돼 세 달 만에 세 달 만에 세 달 만에 와 티코 재좋아 야 디오코스타로 헤딩 좀 보여줘 헤딩 할 수 있다면서 알았어 됐어 이거 보세요 첼시 수비가 개딴딴하다니까 그렇지 QS 주고 아으 그렇지 백신룸 패치되면 금카팀 개사기 된다고요? 그럴까? 난 스케이가 더 사기 될 것 같은데 아 황폐 오케이 오케이 오 레이카르트 이제 그 다음 레이카르트다 와 근데 진짜 오지긴 하다 와 패스 버스 마르코스 알론소 와 모제스 왜 이렇게 좋냐 컴폼이라 그런가 와 에이새끼들 패드로 보소 큐브스터 미친거 보소 와 와 아 너무 밀려 애초에 너무 저쪽이 오카라 응 아니 스케는 힘들어 아 근데 1카 정도면 할 것 같은데 저기 오카 오카 3카 이러니까 없어 장현이 니 많이 죽었다 키보드로는 키보드로 하면 너 나한테 치겠다 솔직히 말하면 내기 할래요? 할래요? 야식 내기 진짜? 진짜 내기 야식은 형이 살테니까 그러면 야식은 저 진짜 키보드 세대만에 하는거거든요 내기 그 대신 니 본캐로 이거 하지 말고 제 본캐로 할게요 제 본캐 16시즌 5 진짜 안좋은거거든요 오케이 KTX 펴내기 하자구요 아니 그건 이미 결제를 했고 그런거 말고 그러면 그거 하겠습니다 잘하자라 고스트 아이디임 잘하네 내가 했을때 왜 못했지 내가 헤딩을 안하던데 형 손가락이 못하는거죠 아 그래? 진짜 못했으니까 이거 봐 옆에 누가 떴죠 지금 수비수 오카 짜리가 뜨는데도 스타미 떴죠 스타미 떴다니까 스타미나 레이카 결과적으로 떴긴 떴어 이게 3백이 여기서 수비가 되게 좋아요 숫자가 많거든 숫자가 많거든 와 야 이거 보소 이거 케이스 세트하고 그 그 그 부산에 공식방송 공식방송 네 야 페드로우 좋다 와 창현이 이걸 보냐 설마 에이 오버한다 오버해 아 좀 이따 이기고 말하세요 비하하지 마시고 일단 얘기했습니다 네 혼다님도 그래도 좀 잘하시네요 생각보다 네 역시 혼다 좋습니다 형이 한번 써보세요 혼다님 반송도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혼다라고 침 나오거든요 내가 써보라고 아버지 내가 한번 써보자 혼다님을 한번더 그래야지 딱 느끼죠 혼다님 뭐라고 나 속았다고요? 알면서 모르초죠 그만하세요 아우 좀 왜 그러십니까 혼다님 안해 너 너무 자동화 안 먼저요 근데? 넌 노잼이라 아 수동이었네 아 자 자 자 자 저는 월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순이게임이 이게 진정한 게임이기 때문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형은 그럼 다른 애 써보세요 응? 그냥 이대로 쓸거에요? 3,4,3에서 아니 다른 애 써야지 나는 자 일단 이제 조콜 조콜 왼쪽에 조콜 왼쪽에 조콜 왼쪽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어 미카엘 에시앙 그 다음에 크레스프 세부챙코 그 다음에 세부챙코 그 다음에 세스크 파브레가스 황태 잘했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윌리안 윌리안 아 쓸데가 없네 자 그 다음에 미켈 미켈 아 미켈도 있네 아 미켈 있네 미치겠네 에시앙을 LM으로 돌리고 아 오케이 에시앙을 LM으로 상관없으니까 요렇게 하면 되겠네 이바노비씨 쓰고 이바노비씨 아스플리코에다 빼고 이바노비씨 쓰시면 될거 같아 그 다음에 됐어요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바슈아인은 뭐 어쩔 수 없지 어 아 존테리 어 존테리 오케이 어 지랄당 조콜 스테보라고요?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그 패드는 엑스박스 360 쓰시면 돼요 네 야 얘는 못알아먹네 랭커가 아니니까 이게 랭커가 알아먹는 그거라면서 얘는 못알아먹네 아 그니까 바꿔도 똑같다는거에요 네 똑같잖아요 알아먹는데도 엑스박스 360 어 존테네 위브 너무 헷갈린데 에 아 아 엑박 360 쓰시면 됩니다 아 미치겠네 아니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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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에요 이게 그 왔다갔다 거리는게 어 괜찮네 랭커들이 유니폼 바꾸라는 어 랭커들이 유니폼 바꾸라 이 저도 배웠잖아요 그래도 형 배운건 잘하네요 오 야 나 잘한다니까 봐 아니 그냥 그냥 화려한거 말고 그냥 깔끔한거 보여주세요 자 이거 주고 그냥 아 이런거 말고 그냥 패스로 딱 깔끔한거 자 아 여물어봐 하 너무 못해서 그래요 봐봐 야 봐봐 때려봐 때려봐 아 어떻게 밀어들었어야죠 컨트롤을 할 때 생각을 하라니까 생각 꿀먹는데 자 존테리 C 수비 껐겠지 껐겠지 C 수비 됐어 끝 봐봐 이 수비라니까 잘하잖아 자 주공 자 주공 자 존테리 잡고 사이드쪽으로 가야돼 433 주공 343 아 나 미치겠네 야 이 방금 빛이 왜 이렇게 좋냐 정말 빠르네 좋아요 빨라요 반대쪽 윌리안 길게 아 이게 좋네 이게 주공 앞에 주공 미덜도 또 올라오니까 사이드하고 빼고 주공 약간 윙에 윙이네 이게 윙에 윙 윙에 윙 윙에 윙 윙에 윙 윙에 윙 그렇지 윙에 윙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야 나랑 어울린다 음 그냥 5번 안했네 자 그다음에 5번 누르세요 헤딩하고 자 사이드 추구 자 그다음에 주는척하면서 초콜 초콜 진짜 체감 보소 아 아 C 세빼할 때 먹으니까 나가면 안돼 세빼하게 나가면 이렇게 먹어 무조건 자 낚시 낚시장 쳐주고 그렇지 자 이제 제태리할라고 할걸 그렇지 이럴줄 알았다 봐봐 하하하하 불어보이고 이거야 이거야 야 심리전이잖아 자 자 자 자 어떻게 해 자 어떻게 자 오케이 자 자 자 자 주고 이게 343이야 와 잘한다 자 잘하지 뒤도 한번 파 아니 아니 됐잖아 안됐잖아요 됐잖아 아니 어이없게 된거지 뭘 어이없게 돼 말이 맞잖아 되면 땡이잖아 앞으로가 이제 열고 아니지 아아 일부러 했다니까 너 어떻게 할건데 여기서 너 대면 어떡할래 대면 해달라고 다해줄게 자 안됐잖아 안됐잖아 아니 안됐잖아 그래 그러니까 형이 해달라고 다해줘 나도 안되는줄 알았어 자 자 이새끼 심판 봐봐 바르셀로나 유니폼 입은 줄 알았어 저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저거 역시 바르셀로나 매수 싸가지 없는 놈들 자 유니폼 똑같이 한거 봐봐 나 페이스 저기로 드립을 안칠래 꼬리잖아 이새끼 아직 열받게 하네 어 여런덕 야 열받게 하지 말라니까 3,4,3개 대지않아요 야 열받게 하지마 이게 3,4,3이 차린아 열받게 하지마라 수비만 잘하면 수비만 좀 물러서 하면 좋아요 압박 안하고 와 근데 크레이스포 개싹이다 진짜 수미한테 그렇게 날아가지 말고 형 밑에서 기다리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봐 알아서 뺏기면 되요 이거 봐 숫자가 많아서 이거 봐 가만히 있음 되구나 어 가만히 있음 되요 여기서 이제 뺏으면 되요 여기서 알아서 뺏겨 쓰리빙은 원래 그렇게 하는거야 자 주고 A 아니 일부러 줬어 수비 좀 해볼라고 여기서 뺏어 여기서 뺏어 밑에서 뺏으면 되요 자 여기 가고 와 이거구나 요쯤에서 뺏으면 돼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자 이거 주고 총태리 A패스 반대쪽 2반호 A 살짝 OK 살짝 찍고 자 A 살짝 OK 이렇게 하는거야 원래 쓰리빙은 역습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역습을 최대한 차단하는게 중요하죠 자 주고 자 그 다음에 주고 리턴 윙에 윙 애쉬왕 띠뉴차하면서 다시 윙에 윙 와 초콜 존나 좋구나 역파패 아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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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진짜 초콜 엄청 좋네요 형님 자 크로스버스 휘잖아 일부러 줬잖아 그렇게 형이 휘기란 만드는거잖아요 어 그니까 자 뒤로 헤딩 오 진짜 케이좋네 살짝 A 파울이가스 A패스 이야 다 들어가 헤딩 중앙 주고 343이 괜찮다니까 주고 또 주고 다시 한 번 중앙 아니 왜 그렇게 가 야 뭐하네 이 새끼 오 이 새끼 뭐하냐 자 15 됐구요 자 그 다음에 LW가 딱 중앙으로 들어온다니깐요 형 응 뭐해 자 수비하고 거의 나오고 자 봐봐 수비도 좋아 실수했는데도 자 다시 주고 다시 A 다시 한 번 A 에이 쓰여야지 자 A 에이 에이 다시 한 번 A 오 A가 잘 됩니다 다시 한 번 A 오 야 이거 봐라 다시 한 번 A 오 이거 봐라 떨궈야지 바로 이거 미친거 봐라 이거 밑에 또 열려 아 이거 A가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어 343 쓰셔도 돼요 스켈로드 스켈로드 쓰면 더 좋지 자 자 자 다시 한 번 A 아니 봐봐 지금 골 먹기 자삭골 먹힐거 같으니까 체위가 안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이거 미쳤어 자 수비 좋고 자 C수비 막아주고 야 수비봐 막아주고 막아.. 야 아직 못 켰어 괜찮아 1대1이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하세요 윙어가 LWRW가 딱 중앙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때 LMR 사이드로 간다고 수아래 이 새끼 호구 세레머니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네 오 낚시거네 자 또 달리다가 오케 QS QS 나 C 뒤로 빠지면서 뒤로 빠지면서 어 빠지면서 됐어 빠지면서 기다려 됐어 이제 뺏어도 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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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바로 빠르게 역습 QQQQ 오케이 오케이 되잖아 바로 되잖아 QTOP 나오잖아 QTOP 나오잖아 QTOP 나오잖아 QTOP 나오잖아 QTOP 나오잖아 어디 가잖아 어디 가잖아 자 자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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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기다려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Q 안 눌러도 돼요 손도 대지마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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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거네 kin BTP 뺏어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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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어! 그렇지! 스미씨 계자리에 자 기다려 아무것도 하지마 뺏어라! 뺏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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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뺏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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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낚였어 뺏어! 뺏어! 뺏어 그렇지! 자 뺏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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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자리야! 뺏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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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가! 뺏어! 빨리가! 와~~ 역습이야 역습이야 이런 역습이야 바로! 와~~ 와 젊나 좋네 진짜 첼시 나왔다 이거는! 넣어야 돼요? 와~~ 아니 이거 넣어야지! 자 개인기 우선이 아니라 진짜 첼시 나왔어 이번대는 이야~~ 진짜 첼시인데 딱 역습놀이고 응 자 에이패스 기가 막혔죠? 쎄 들어가 쎄 들어가 이야~~ 진짜 첼시같았어 봐봐 와~~ 이거 봐봐! 야 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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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 봐봐! 대박이야 대박이야 이거 물건이 있어? 이.. 이.. 이 자식 물건이 있어? 오우씨 야 이거 놈쌈 봐 이거 물건이 있어 이거 오우야 진짜 실종 반영이었어 형 근데 골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더 멋있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주궁 뒤로 살짝 빼고 에이패스 자 중간에서 끊어먹고 잘라먹고 잘라먹어야지 자 오케이 잘라먹어야지 잘라먹어야지 뭐해 왜왜왜왜왜 이게 왜야? 아~~ 나 식빵 이 새끼 매수 오지게 자 기다려 기다려 자 헤딩 기다려 뺏어 그렇지 주궁 꺾고 주궁 다시 뒤로 빼고 띈다 그렇지 야 근데 야 이거 좋다 좋아 3세상 괜찮은데 이거 수비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치겠다 이거 수비를 좀 기다려 Q를 누르면 안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 자 기다려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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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자 아니 끝까지 하면 돼 자 안 먹혔지? 자 그래 그래 이 정도로 하는 정도면 맞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원래 3세상 네 원래 3세상 좀 구현하기 힘들어 실측에서 아니 형 수비를 아 나 이게 1억이 되네 아 아 아 아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슈와레이즈 이건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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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와레이즈가 차라리 내가 봤을때 세레모니 바꿔야 돼 이렇게 으아아아 이렇게 물어뜯는 걸로 지가 지름 묻어 뜯어야 돼 그러면 팬들 존나 많이 생길걸 제가 이제 꼴로 아까 형이 넣었으면 되는데 자 주궁 자 주궁 자 주궁 자 주궁 살짝 오케이 씹어졌다 자 꺾으면서 우와 우와 아 아 이러니까 마해장이 안 좋아하네 와 이거 딱 전버전이었어요 자르고 도는거 그니까 와 대박 아 전버전 크로스였어요 형님들 아니 그리고 왜 피메다 점수가 왜 올라가 역주행했잖아요 자 자 자 자 오케이 골라야돼 지고있어요 형님 와 뭐야 아 아 태클 나이스 씹어졌구요 주고 다시 한번 주고 리턴 주고 QS 좀 해야돼 ALMRM은 골라야되니까 QS 오케 QS로 QS로 됐잖아 오 됐다 1대1 그렇지 이게 이렇게 되네 아 게임성 개그지같은거 보소 와 내 손가락에 게임성이 안 받쳐주네 아 시현호 X같이 썼나보네 자 주궁 자 뒤로 빼고 와 괜찮아 진짜 괜찮네 야 봐봐 괜찮네 주궁 괜찮잖아 자 다시 한번 주궁 딱 3톱이에요 자 주궁 아 뭐하냐 아우 불러야돼 불러야돼 아 하아 씨 아 이렇게 해서 저를 어떻게 이기려구요 자 주궁 주궁 오 됐다 120분 제발 됐다 오와 오오 오 됐다 올려 그냥 올려 그냥 올려 크레이드봉 아아아아 아깐 없어야지 와 이걸 쳐지나 와아 아 자 졌지만 팀은 좋습니다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오랜만에 해본다 오랜만에 ㅎㅎㅎㅎㅎㅎ 진짜 오랜만이다 거의 3개월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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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월도 아니구나 JTJ가 뭐아 졌지만 팀은 좋습니다 아 졌지만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15 적고요 네 전수 및 참여도는 유튜브에서 보지 마시고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쓰읍 자 적으세요 오 진짜 좋다 근데 공격 자 10초씩 보여드립니다 됐죠 자 됐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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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